지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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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 뭐라고? 뭐라고요? 지젤아 하.. 이 생일이 어떻게 가 아아악 지젤이 주인공 눈치 보고 있어 지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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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을 넘겨서 떠먹는게 어딨어 분명히 아까 세 번째에서 먹고 있었는데 또 옆으로 가서 지젤이 아침에 꿈꾸기 같다 보니까 춤볼토끼였던데 흠 촛이네 응? 응? 지젤이 잘 자르잖아 아니야 어디가 ㅋㅋㅋㅋ 지젤아 잘 비출해야돼 비출 좀 하자 어떡해 이리와 올라가서 아까으로 이리오세요 아구 귀여워 지젤이가 뭐했다고 귀여워 언니 편에 쩐다 그치 지젤이는 성질 부려도 귀엽고 가만히 있어도 귀엽고 울어도 귀엽고 울어도 귀엽고 응? sectors 흐으윽 자 흐 erhö ish 하하 Kung 철아 이거빠 털 이 털이야 니 털 내 털 좀 넣어 τη 아이씨게 타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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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러면서 계속 와 가지도 않아 그만 빗어 그만해요 깨닭아 지금 너 담글려구 우리 지금 닦고 있는거야 어떡할거야? 쭈 쭈기 목욕 갈거야? 아니야 나와 나오게 쭈새리 목욕해야 돼 쭈새리 데리러 가자 아구 우리 애기 쭈새리 쭈새리 큰일났다 쭈새리 이리 나와 엠 아이구 좋아 아니 엄마 안되고 쭈새리 발성이 좋아졌네 아이씨 사랑니 아이구 사랑니 지젤이 진짜 눈이 반이다 턱이 없어 턱이 너무 잘하다 더 얼굴 쬐거려 아 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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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이가 젤마가 논리겠다 젤마 문 앞에 있어요 아 진짜? 네 아이고 우리 제마가 절친이네 뭐라고? 뭐라구요? 발짝해라 안처럼해라 발짝해라 체육이 아주 독방전되는 애구나 나도 지치고 너도 지치고 우리 둘 다 만신차이가 됐다 아이고 얼굴이 이렇게 쬐끔했어 응? 세상에 고구라 누나 온다 어이구 아이고 어이구 짱! 이거 완전 힘이 빠져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네 안 나갔네? 이쁘다 아이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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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가 김지재를 말고 엄마 엄마 추루 먹어 자 엄마 추루 먹을게 진짜 웃겨 김지재 먹는것도 아주 신경질적으로 알았어 알았어 지재라 승지 어떡해 고생했어